여러분들 혈전이라고 아시죠? 혈전이 바로 혈관 속에 피떡이 끼어 있는 걸 우리 혈전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혈전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굉장히 무섭죠 혈전이 정맥 같은데 생기다 보면 이것이 거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쪼각이 떨어져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날아간 것이 혈관을 돌면서 어디가서 딱 맞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뇌로 가서 막으면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 자 과연 혈전이 우리의 몸에 이 부위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혈전이 덜 생긴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혈전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혈전 구성은 다 아실 텐데요 사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요 최근에 논문이 실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 가천대 길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요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 정형외과에서 많이 한 수술 중에서 무릎관절 수술 아시죠? 무릎관절 수술을 하면은 합병 중에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다리의 그 정맥 그 심부 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무릎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약 315명 정도를 관찰을 해봤더니 혈전이 잘 생긴 사람이 있고 잘 안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봤더니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에 굵기가 굵은 사람들이 훨씬 더 혈전이 덜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어딜까요? 어딜까요? 바로 어디냐면요 허벅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굵기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허벅지의 근육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요 이 허벅지의 근육량을 측정을 해서 이것을 이제 가장 근육량이 많은 그룹 그 다음에 중간 그룹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눠가지고 정맥에 생기는 혈전이 수술 후에 어느 그룹에서 잘 생기는가를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근육이 많은 그룹보다 허벅지 그룹이 적은 그룹에서 혈전이 잘 생기는데 몇 배까지 더 잘 생기느냐 거의 3배까지 더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혈전을 생기게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혈전을 생기게 하는 데 아주 위험한 요소로 되어 있다고 이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근육량이 많을수록 왜 혈전이 많이 적게 생기느냐에 대해서 아직 기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근육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의 대사기능이 좋다는 얘기고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론으로서 우리가 무릎 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근육량을 허벅지 근육량을 많이 늘려놓으면 그러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결과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물론 여기서는 정형외과에서 수술과 관련된 혈전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혈관이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연결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으려면 몸에 근육량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근육량이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면서 저절로 저절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노화현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그 퍼센트를 보면 나이가 마흔이 되면요 그때부터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1년에 1%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10%가 줄어들고 20년이 되면 60세가 되면 거의 20%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참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대 이후에도 끊임없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 보면 근육량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다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서 또 제가 또 어떤 영상 올려드렸냐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지 얼마나 섭취해야지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꼭 봐주시고요 정말 우리 근육량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근력운동 확실하게 잘 해주셔서 혈전 예방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